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으로 5월의 플레이볼 게임 목록에 하나 더 게임을 추가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도연결이라고 하는 게임으로서 5월 9일날 얼리엑세스로 출시하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건 이 게임의 가격이 11,470원이라고 하는 요즘 세상에 아주 훌륭한 혜자 가격으로서 아무리 얼리엑세스에 출시 할인을 받았다지만 요즘 게임이 최적화도 안하고 얼리엑세스에 높은 가격으로 출시하는 것에 반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보고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정식 출시가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묵혀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게임의 첫인상은 이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중국의 인디게임인 귀고파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세계관과 플레이 방식 또한 귀고파롱과 똑같은 선협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자신만의 곰법을 수련하고 NPC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최종적으로는 길을 쌓아 다음 경지로 돌파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캐릭터 생성부터가 귀고파롱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얼리엑세스 버전에선 영근자질이라고 불리우는 마법계통이 5가지가 있고 곰법자질이라고 불리우는 무기계통이 6가지로 총 11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곰법을 수련하는 플레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귀고파롱에서도 그랬듯이 운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초기 능력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데 주사유를 굴려서 희귀한 방식을 얻는 게 아닌 한정된 포인트로 원하는 운명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는 분명한 스토리가 존재하며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국어를 공식 지원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스토리를 알긴 어려웠습니다. 만약 게임이 얼리엑세스 상태임에도 호평받을 만큼 좋은 게임으로 나와준다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능력있으신 분들이 AI 번역을 통해서 플레이 가능할 만큼 한글 패치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장르였던 귀고파롱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귀고파롱이 호평을 받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했던 건 군법을 조합하는 재미와 내가 조합한 군법들을 직접 전투에서 플레이했을 때의 화려함과 손맛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 도연결의 시작단계 극초반의 전투를 살펴보면 귀고파롱보다는 좀 더 좋은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살펴보았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은 사운드였는데 전투 사운드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낮아서 요즘 자주 나오는 유사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장르의 특성상 경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려함이 더해짐으로 높은 경지를 플레이해보야만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PC들과는 많은 사회작용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많은 NPC들이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히 스토리에 관련된 히로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NPC도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과 결혼을 할 수 있거나 쌍수를 하거나 비무를 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게임은 월드맵에서 이동할 때 격자무늬의 타일을 이동하는데 이동하다가 경지를 돌파하는 어려움을 겪는 NPC를 만나 도움을 준다던지 방해한다던지의 선택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월드맵을 이동해서 많은 NPC들이 모이는 마을 같은 곳을 가면 객장에서 마음이 넓은 아름다운 NPC를 만나 이 세상의 정보를 얻거나 귀중한 아이템들이 올라오는 경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또한 종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비문을 펼치는 것도 있고 규고파랑에서도 그랬듯이 종문들 간의 패싸움, 천하제일 종문을 가리는 것도 존재해 보였습니다. 이 선협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NPC들이 다른 게임처럼 유저에게 언제나 친절하지 않으며 유저의 아이템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죽여서 뺏거나 독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저에게도 동일하게도 적용되어서 우리 유저들이 NPC들의 아이템들을 훔치거나 강탈하고 독살하고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짓을 했을 경우에 이 게임에 많은 NPC들이 우리 유저들을 공격하러 오겠지만요. 게다가 규고파랑과는 다르게 수명에 있어서 아주 큰 제한이 있습니다. 월드맵을 이동할 때도 시간이 흐르며 이는 곧 플레이하고 있는 주인공의 수명을 깎아먹는 일이 되며 정해진 수명 안에 다음 경지로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죽음은 바로 게임오버를 하는 것입니다. 경지 돌파를 코앞에 두고 사악한 NPC를 만나서 돌파에 필요한 중요한 아이템을 빼앗긴다거나 강탈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론 화나는 것은 첫 번째요. 그 다음엔 강해져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만큼 선협이라고 하는 세계는 강자가 법인 약육강식의 세계인 아주 매력적인 세계인데 이것을 규고파랑보다 수명의 제한을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구현해놓은 것 같습니다. 강해진다면 이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는 점이죠. 게다가 아주 매력적인 점은 그냥 랜덤으로 생성된 일반 가상 NPC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매력적인 히로인의 포지션에 NPC들이 최소 5명을 잇는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추후에 게임을 플레이해봐야겠지만 이 매력적인 히로인들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벌써 궁금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런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해지는 것이기에 강력하고 화려한 스킬들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경지를 돌파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작자의 말로는 190종의 스킬과 200종의 패시브, 300종의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규고파랑에서는 단방을 통해서 단약을 만드는 게 사실상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게임에선 꽤 주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년삼이나 황금영지 이런 것들이 기현으로 작용하는데 보통 이것들은 단약으로 취급되며 선협에서도 똑같이 다음 경지로 돌파하기 위해선 단약이 필요하기에 이런 단방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전문 현재 이 게임 도연결은 얼리엑세스로 출시 예정이고 공식 한국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어 패치 또한 예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개발진은 정식 출시에서는 총 9개의 경지가 존재할 것이나 얼리엑세스 버전에서는 단 4가지만의 경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발진이 예상한 얼리엑세스 플레이 타임은 10시간 정도이며 이 게임엔 많은 스킬 세팅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 육성을 한다면 몇십 시간 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얼리엑세스 버전이기 때문에 버그라든지 최적화에 관련된 나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얼리엑세스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리엑세스 단계에서 게임을 구매한다면 정식 출시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출시 7일간 15%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며 정식 출시에 다가갈수록 가격은 인상된다고 합니다. 얼리엑세스 출시라는 점과 한글 패치가 아직 존재하진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는 못하지만 저같이 이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얼리엑세스 버전 출시 이후에 창작마당을 도입하는 것은 꼭 한다고 하며 언어 중 영어를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네요. 하지만 영상을 만들면서 얼리엑세스 게임에 많이 되어본 입장에서는 정말 해줄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며 의심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이 출시되면 제가 선발대로 나서서 게임이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도연결은 5월 9일날 출시 예정입니다. 부디 게임이 잘 만들어져서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아 한국어 패치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각 게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도 자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찾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